2위를 그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위는! 바코드입니다. 하은이도 좀 쪘다, 살이. 하은이 많이 쪘어. 멋있겠다. 나이가 어렸는데 가사를 어떻게 저렇게 뒷팔을 했을까?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... 너무 프로 같아가지고 놀랐어. 맞아. 무대의 매너 이런 것도. 저런 것들도 너무 멋있게 장치를 잘해놨고. 고등래퍼 2가 그랬어. 아, 우리야야. 약간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너무 못 꾸린 거예요. 약간 부끄럽지?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지금 내요. 네. 바코드 한 소절을 좀 라이브로 들려줄 수 있나요, 우리? 가능합니까? 아니요. 아, 안 된대, 안 된대. 하은이 없이. 하은이 없이 안. 하은이 없이 안 하는데 행사에서 많이 하잖아. 행사에서 하잖아. 하은이 없이. 자기 부분만 편집하고 사는데. 무슨 말이야? 안 소절만 좀, 후렴만 좀, 그 어감을 좀 살펴서. 삐까디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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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중은 버즈 마지막 조인심을 위해. 아, 이게 안에서 이 옹알옹알거리는 그 느낌이 잘 살아. 입을 벌리기 싫어하는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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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